아 진짜 후회 안 해요. 저한테 왜 이렇게 안 좋게 드릴까요? 형만 씨는 끼는 것밖에 안 돼. 아는 놈이 여기 있잖아. 페미는 여자가 좀 위에 보고 남자를 깔아뭉개는 게 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진짜 페미 굉장히 싫어합니다. 성명준 씨한테 한마디 하자면 성명준 씨는 아마 법이 본인을 지금 살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명준아 네 아들이 있다고 알고는 있다. 떳떳한 아버지가 되려면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라. 거리를 통해서 신나는 거지. 네 아들이 뒤로 Creepy